요거 이 팁박스에 넣은 돈들은 저희가 다른데 쓰이는게 아니라 뒤에 있는 앰프 빌리는 돈 그리고 저희가 연습실비 그리고 저희가 마시는 물 음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조금씩만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사 한번 할까요? 어머 감사해요 감사해요 100원도 감사해요 저희 인사 한번 해볼까요? 단체 인사를 한 번도 안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받고 할게요 자 저기 앞에도 계시고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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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앞에도 계시고요 여기 앞에도 계시고요 저기도 계시고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네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3억 하면 뛰어내겠는거에요 땡큐 땡큐 자 또 저쪽에 끝에도 있어요 저기 또 저쪽이 어 저쪽에 있는 거에요 너는 막언니 이렇게 운동하는거 아니야? 네 저희 맞언니거든요 예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는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가난falls 여러분이 막언니 굴리는거 아니다 안 굴렀어요 뛰였죠 자 더 없나요? 더 계신가요?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구요 없으시면 인사 한번 하고 그 뒤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댄스 팀 엘루아입니다 저희가 팀을 결성한 지가 지금 이제 한 달 좀 안됐죠 한 달 조금 안됐고 연습도 몇 번 안 해가지고 많이 미숙하지만 처음 버스킹 하는 거라고 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즐겨주시고 같이 호응해주시고 박수 쳐주시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저희 길게 안하고 딱 10시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동안 같이 재밌게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 개개인 인스타나 뭐 저희 팀 인스타나 저희 팀의 소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들한테 다가와주셔서 팀이 뭐냐 인스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따 공연 끝나고 와서 받아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신 거랑 영상 찍으신 것도 저희 태그에서 올려주시면 다 좋아요 누르고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케이!